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777-3002R 퍼스클래스 기내서비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나는 내 생의 처음 퍼스클래스 여행기입니다. 재벌회장, 대기업 임원중만 이용할 줄 알았던 비행기당 12석 등이 1등석 항문권을 가머쥐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나는 내 평생 처음 퍼스클래스 여행 1등석에서 누릴 수 있는 기내서비스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퍼스클래스에 적용되는 기내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헤드폰셋 2. 기내식 및 와인 음료 3. 캐비넷 아메네틴인 편의용품 서비스 4. 이불 및 탈개 서비스 5. 편의국 제공 6. 메이크업 서비스 7. 핸드폰 및 노트북을 위한 기내 전원 공급장치 8. 무드라이트 조명 9. 장애인용 승객장치 9.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기 9. 내 생애의 처음 퍼스클래스 탑승권 입니다. 처음 퍼스클래스 이용시에는 낯설은 크리미엄 스피스에 부끄러움을 떨치고 당당하지만 정중하게 서비스를 누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탑승한 대한항공의 퍼스클래스 고잉 777-300ER은 코스모시트 2.0 이었습니다. 코스모시트 2.0이 좋은건 로봇타입 으로 문을 닫아서 대인파이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퍼스클래스 좌석에 앉자마자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좌석에 여러가지 기능의 버튼이 많아서 침대 버튼을 눌렀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침대 버튼을 불러 식사 버튼을 눌러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좌석에 여러 버튼이 많은데 다른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침대 버튼과 식사 버튼으로 리스트에 떼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면 당황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일을 위원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좌석 기능을 제대로 익히고 나서 하나하나 1등석에 제공되는 어메니티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1등석에 제공되는 장면은 상당히 부드럽고 푸근했습니다. 제안항공의 잠옷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아주 잘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 여성분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임산부용으로 많이 활용되어 아주 인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시스템하여야 할 핫 아이템입니다. 물론 사용 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등석 아메니티 휴대용 휴대 편의용품 파우츠로도 불리는데 파란색으로 포장되어 안에는 치약솔 등 세면용품 안대 초승이 있고 시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랑스 명품 퍼프마우스 아틀리에 포롱에 퓨어 퍼프념이 사용된 페이스크림, 바디로션, 핸드프림, 버프트 쉐이브, 립밤 등이 들어있습니다. 핸드프림과 립밤은 여행중에 로그인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송 청취원 패스셋은 보스 제품으로 퀄리티가 짱으로 포장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쉬웠지만 주민품으로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유력전 안내 시장안전방송도 요즘 유행하는 랩타입으로 안내에서 각을 집중하여 볼 수 있어 보았습니다. 드렸고 비행기가 정상 운항 상태에 이루자 물 한 장과 가뭄 눈과 나왔습니다. 승무원님, 최상급 샷뱅과 화이트와인, 레드와인을 들고 차려와 어떤 걸로 드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저는 낮은 목소리로 젠틀하게 내 생이 처음이니 밥 빨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외국 소문사라면 영어로 Don't love them please 하면 됩니다. 해보지 않고 도저히 안될거라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본이 잃어버린 날을 찾아서 내 생이 처음 포스트 플러스인 만큼 정중하게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좀 불한 일이 생소한 일이라 창피하기도 했지만 왠지 사장님들처럼 운전한 척 하면서 한입 먹고 남겨야 할 것 같은 생일경을 인상에 뿌리치고 내 생이 처음 포스트 플러스를 즐기기로 맞먹으니 한결 편해졌습니다. 부끄럼은 한순간이고 추억은 용을 하리라 하는 명지 아래 1승석 100번 타본 CEO 모드로 정중하게 말하니 승무원도 미소로 다퇴집니다. 잠시 후 잃어버린 날을 찾아서 떠나는 내 생이 처음 포스트 플러스 하늘에서 즐기는 토틀식 식사 시간이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1승석의 가장 큰 추별화 쿠폰 중 하나는 기내 시기입니다. 고도 35,000피트 이상의 기내 압력 하에는 1회의 10%를 잃게 돼 음식 보유의 맛을 잃기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이 간이 더 쎄고 더 많은 기레싱을 사용합니다. 좁은 조리 공간과 칼 등 날카로운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항공안전기점 등으로 인해 실체 셰프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승무원의 요구에 따라 이미 지상에서 비교해온 음식을 배운 후 약간의 갈령을 가하거나 레이싱 등을 추천해 색다른 조합으로 서빙하는 방법입니다. 이코노미사기 서비스되는 고급 와인과 샴페인도 함께 주문하여 입맛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와 배트린 와인으로 프랑스 로드 브로고니 아이아스비역의 와인과 로랑 테리에시아의 샴페인이 제공됩니다. 원하는 시간에 메뉴를 주문 식사 할 수 있고 식사외에 라면 테이프 과일 등 간식도 투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코스별로 나오는 한식 정찬 테이블이 가득 차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투식은 신선한 계절 과일로 과일은 원하는대로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각 위주로 하였고 마무리로 커피 한잔으로 하늘에서 즐기는 호텔식 딜럭스 식사 코스를 마무리 했습니다. 식사 후 대한항공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를 시청하였습니다. 그래도 흡적기라서 좋은건 더빙영화도 많고 영어 음성에 한국어 자막으로 볼 수 있는 영화도 많다는 점입니다. 요즘 흥행영화를 하늘 위 비행기 안에서 한편을 보면 금방 시간도 가고 도착지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영화 한편을 다 보고 노트북을 꺼내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테이블이 넓으니 노트북 작업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렇게 노트북 작업하다가 승무원에게 침대 세팅을 해달라고 하고 화장실 가서 가볍게 세수하고 편이복인 잠옷으로 갈아입고 돌아오니 이렇게 밑에 토퍼를 깔고 이불 세팅을 맞춰 놓았습니다. 180도로 펴지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침대 토퍼 포근한 이불까지 있으니 내 집 침대 안 마냥 편안했습니다. 아침부터 출국 준비로 신경을 써서 피곤해서 눈을 감으니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잠에서 깼습니다. 이코노미 석에서는 작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정도이지만 일등석에서는 라면을 직접 끓여줍니다. 하늘에서 보기 힘든 장면인 계란과 파까지 곁들여진 팔팔 끓는 라면이 그릇에 담겨 나오는 것입니다. 비행기 속에서 여행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해서 라면과 맥주를 주문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리가 180도로 된 침대에서 수면을 취해서 일반석에 기대어 수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반석으로 오고 갈 때는 피로가 축적되어 집에 도착해서는 잠을 오래 자야 시차적응이 되었는데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시간이 길어도 집에 와서도 금방 필요 없이 시차적응이 쉬웠습니다. 12명의 퍼스트 클래스 승객을 위해 3명의 승무원이 상주하고 있어 호출만 하면 금방 오셔서 물어보시는데 진짜 내 생에 처음 받는 황송한 경험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5성급 5성급 호텔에 가도 이런 용성한 경험을 하기 힘들기 말입니다. 누군가는 하늘 위에 호텔이라 하며 다른 의미로 집사의 용성한 응접 서비스라고 하는데 내 평생 한 번쯤은 고생하는 내 몸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긴 비행에도 피로감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점에서 정말 돈이 있다면 장거리 비행은 한 번은 이런 퍼스트 클래스 경험을 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혹시 금액에 부담을 느낀다면 출장으로 획득한 누적 10만 마일 이상의 마일리지가 있다면 꼭 한 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나는 내 평생 처음 퍼스트 클래스 힐링 여행 아 고거 참 좋다 더 열심히 살아보자 다시 퍼스트 클래스 타려면 열심히 일하고 떠나자 이상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나는 내 생의 처음 퍼스트 클래스 탑승기였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